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네이버에서 다음에서의 댓글, 포털 사이트에서의 댓글 지금 이대로 좋은가. 김수영 기자가 SBS 기자 가운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잔데 네이버의 댓글을 김수영 기자가 분석을 해 봤더니 과연 댓글을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봐도 되는지 절로 의심이 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이버에 달린 댓글을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뉴스를 본 사람은 1,300만 명, 이 가운데 댓글을 단 사람은 11만 9천 명, 0.9%에 불과합니다. 10개 이상 댓글을 달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은 3,700명, 0.029%로 더 적습니다. 말 그대로 극소수입니다. 네이버는 초기에는 시간 순서로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2015년 호감이 많은 댓글이 상단에 보이도록 변경했습니다. 특정 세력이나 열성팬이 공감이나 비공감을 계속 누르면 댓글 순위를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방식은 지년간 댓글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감 비율 순과 순공감 순으로 배열 방식을 또 변경했지만 여론 조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손쉽게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재료로 댓글 경쟁을 붙여 소비자들을 사이트에 오래 머물게 한 뒤 광고를 팔아 수익을 얻습니다. 또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언론이 아니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글처럼 포털에서 기사를 누르면 언론사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번 기회에 포털 댓글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김수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윤태권 도무와 정치 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태권 실장이 어쨌든 이런 댓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수영 기자 질문 지금 리포트 봤는데 말이죠. 김수영 기자가 일종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댓글 이대로 좋은가, 바꿔야 한다,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각 매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 때는 사람들이 SBS다, 한겨레신문이다, 조선일보다라고 하면 여기는 여기에 논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립적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여기는 중립적이고 여론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포털에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에 들어갈 때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일단 귀찮잖아요. 그걸 보통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자동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억에,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한데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적극적인 사용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노력을 투여하면 확확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장이 열려 있다는 거죠. 정태국 의원께서는 이런 포털 사이트에 달린 기사, 그리고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서 아,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댓글 자체를 안 읽겠습니다. 아예 안 보십니까? 아니면 배열된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가 주요 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교적 뭐 아침에 신문을 거의 다 읽는 경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데 이번 드루킹 사건이 난 다음에 한 신문사에서 이제 사설로 이번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싸구려 댓글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천박한 정치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에서 저는 그 정치 문화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 체계가, 생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네이버와 포탈, 다음 같은 포탈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 달려 있는 기사에 한 4개, 5개 정도의 댓글을 읽고도 아, 이게 여론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디무없이 이제 그 윗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소위 댓글과 공감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탈에서는 그것을 이용한 상업성, 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가치를 높이는 이게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번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댓글 지금 김수영 기자 보면 말이죠. 이용자의 불과 0.9%가 댓글 단다는 거예요. 이 0.9%가 다는 댓글이 마치 전체 이용자의 의견인 것처럼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현재의 구도.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김수영 기자가 지적한 내용인데 말이죠. 이게 뭐 IT, 스마트폰 이런 것은 세계적 현상인데 이런 댓글 문화는 지극히 한국적 현상이에요. 해외에도 이런 현상이 없죠. 세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1위를 달리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아웃링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뉴스를 SBS 뉴스를 누르면 SBS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댓글을 달든지 좋아요를 하든지 싫어요를 하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되게 돼 있는데 네이버는 모두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분명히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한 군데 앉아서 이제 말하자면 뭐 홈쇼핑, 백화점처럼 이 물건, 저 물건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용자가 볼 때는 편하게 느껴지지만 공급자라든지 시장 참여자가 또 조작하기가 쉽고 조작이라기보다는 움직이기 쉬워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아웃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면 SBS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KBS도 해야 되고 MBC도 해야 되고 모든 신문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네이버 다음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긴 문제인데 정태균 의원님은 지금 윤태곤 실장의 이야기에 보태서 이 댓글 문화 개선 국회에 법안도 제출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지금 보면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 기사를 클릭할 경우에 그 기사를 쓴 언론사 사이트로 반드시 이동하게끔 하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작년에 사실은 영업이익을 1조 4천억 정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뉴스가 갖고 있는 기워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책적으로 네이버 스스로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링크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포탈 검색 엔진 같은 경우가 그렇고 외국에서도 언론 매체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많이들 허용하거든요. 물론 예를 들면 미국의 공영라디오라든지 NPR이라든지 보도전문매체 CNN 그리고 로이타통신 같은 경우는 댓글을 없애버렸죠. 그런데 하나 참조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뉴욕타임스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기사들 중에 10%에 한해서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만 댓글을 달도록 하고 그리고 댓글을 달게 되면 에디터들이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올릴만한 댓글이다, 아니다 수정을 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그 댓글에 대해서 그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인력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매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되고 기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신문 뉴스를 독점하고 있는, 지금 네이버다움이 80%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시대에. 그러면 적어도 포탈에서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든지 아니면 아까 윤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크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가는 그런 아웃링크 방식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책임성 있는 판단이라고, 영업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이버, 조금 전에 김수현 기자의 리포트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과 네이버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요. 드루킹 사건의 진상, 이거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혹시 특검으로 가게 되든 반드시 드루킹 사건의 진상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댓글 문화, 뭔가 댓글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지금 이 논란들 시간 지나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이버와 포털 스스로 한번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있는데 우리 기자들이, 현장 기자들이 올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여야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건 없는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야당이 지난 대선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유감이라고 유감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경수 의원과 김경수 의원을 매개로 해서 대선 캠프에 연결돼 있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대선 불복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쟤들의 의도는 저런 겁니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지금도 차원에서는 특검을 사실은 수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속 말받붙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옹색함, 김경수 의원의 옹색함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얘기하는 것은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가 정의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아, 거기 더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태건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이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도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윤태건 실장님, 이 얘기 들어보고 한번 보세요.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 의혹이 나온 터에 이거 홍준표 의혹이 나오고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제가 된다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도 국민적 의혹 대상이 된다라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이런 글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선에 불복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끔한 빌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태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 맞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만 과거하고 보면 이게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됐죠. 두 대표급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요. 제가 생각했던 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흔히들 이제 주포라고 하는 대변인이라든지 화력이 센 분들을 이렇게 하고 좀 대표급들은 진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서로 서로 과거에서 배운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댓글 논란 이렇게 했을 때 정가의 보도가 당시에 여권과 청와대에서 대선 불복이냐 이런 거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보면 문재인 그 당시에 대표 상임고문 이랬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의원들, 대변인급들이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야당이 좀 전략적으로 합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그런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나면 각각의 원내대표들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3당이 오늘 특검 법안 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정의당도 아직까지 태도는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야, 3당 의석이 단독으로 야, 3당이 특검 법안 통과시킬 의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야, 3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 표 분석, 사실 그동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몰랐던 분들, 신경 안 썼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의석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렇게 야, 3당이 공조를 해서 특검 법안을 내고 오늘 거기다 더해서 특검법을 받으면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사진행을 못하겠다. 정세균 의장 사회복을 안 듣겠다. 그러면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법안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우원식 대표가 이제 대선 불복이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청와대에서 한 두세 차례 실수를 했죠. 특검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당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을 빨리 받고 그리고 그리고 정상회담 분위기로 가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선뜻 나서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도부는 과감하게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국회가 공전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홍준표 대표 국회 불복 발언 비슷한 게 왜 나오느냐면요. 홍 대표가 2011년에 왜 사퇴를 했냐면 보궐선거고 영향도 있었지만 디도스 특검, 디도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해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죠. 그래서 실제로 특검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내용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은 그동안 김병수 의원의 얘기도 반복적으로 번복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 보좌관이 돈을 받은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청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받아야 됩니다. 정태근 의원이 사실 그동안 홍준표 대표 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드룩힌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국회 공존의 책임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윤택훈 시장 생각은 어때요? 그게 이제 뭐 하나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볼 때는 이거 개헌 반대부터 해가지고 공수처 반대부터 해서 쫙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태근 의원님이나 이제 합리적인 야권 층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여기서부터 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당이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사회주의 개헌이다, 빨갱이다 이런 식의 공세하고는 이건 사실은 수준과 질이 다른 거거든요. 야당 입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봐도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랬다면 어땠을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할 말이 없고 머쓱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풀어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그 이야기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뿐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꼭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건 모르겠지만 잘라낼 수 있는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다음에 또 야당이 또 무리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선 불복 이야기한다면 엄중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야당은 어떤 현안이 발생을 하면 야당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주장,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풀어나갈 책임은 시대가 어떻든, 정권이 어떻든 간에 항상 여당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안 제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놓게 될지 그 시기가 조만간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민주당이 과연 언제쯤 생각을 정리하게 될지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서울청장 사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SBS 기자가 조금 전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글을 올리면서 정말 우리는 경찰은 정치를 모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 경찰 조직부터 우리 수사팀을 좀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말이죠. 정말 현장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정말 정치 눈치 보면서 현장에 있는 수사팀이 위에 지시 따라서 이 눈치 저런치 보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당은 검찰과 경찰 수사는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번에 야당에서 경찰청을 찾아가니까 그 수사 과장이란 분이 내가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처음에 이주민 청장이 자기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보고를 안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김경수 의원을 두둔하는 이런 기자브리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러면 수사가 부실했으면 뭐뭐가. 예를 들면 170대의 핸드폰이 있었는데 주로 그것이 이제 댓글 작업 이런 거에 쓰여 넣는데 133세대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어제 화면에도 잘 나왔습니다만 보통 사무실에 CCTV 9대가 한 면에 나오는 이런 보안시설을 두고 있나요?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아, 그 CCTV는 깡통이었다더라. 이게 지금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꼭 경찰에서는 언론에서 취재를 내고 예를 들면 그 URL, 김용수 의원이 보낸 URL 주소만 해도 SBS에서 특종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실제로 아, 이러이러한 10건의 URL 주소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날 밤에 내놨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담당 수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거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끌고 가고 발표하는 이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윤태호 시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야당 일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비길 바는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오히려 아까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셨던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난 이 상황에 이제 디소스 특검하고 유사성이 저는 많이 보이는데 관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댓글의 실체는 나중에 다 드러났지만 처음에 불거진 것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하고 당시에 권은희 수소 경찰서 형사과장 사이에서의 충돌이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냐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김용판은 대구, 경북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일이 커졌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건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바르게 하고 다르게 털고 갈 때 더 이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도스 사건은 혹시 아까 정태근 의원님 언급하셨는데 말이죠. 기억 정확하게 아세요? 최고식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 고궐선거 당일날 트래픽 선관위를 사이트를 마비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선거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걸 마비시켰고 지도스 공격을 했다. 네. 지도스 공격을 해서 2시간 동안 마비시켰고 그것을 모의하는 자리에 박기태 의원 비서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원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특검이 벌어졌는데 최고식 의원과의 연관성은 잊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 하던 김효재 정무수석이 미리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된다라고 흘렸다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런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 당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똑같이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주장했던 쇄신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 잇지 못한 채 중도 퇴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도 보면 괜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찰 들쑤셨다 그게 또 이제 들통이 나고 또 그분이 그 수사하는 과정에 집에 가지고 문서 빼놨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사태 자체보다 관리하는 과정. 누가 어떤 중간에서 공명심 같은 걸로 이걸 빨리빨리 관리를 하고 뭐 경찰도 관리하고 해야 되지 하다가 일이 더 커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간은 넘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말이죠. 어떤 하나의 현안이 발생하면 야당은 그 현안을 고리로 삼아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 습관, 관행적인 반복. 동시에 여당은 별거 아닌 사안을 야당이 정치 공세의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와 야가 서로 위치만 달리 하면서 똑같은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디도스 사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간단하게 우리 임태호 시장부터 벌써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야 의원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이야기하면 공소교대라고 그래요. 야당 의원들은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러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저쪽이 이제 어떻게 다음에 할지 우리는 뻔히 보인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책임하고 권한을 나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포털 이야기도 나왔지만 언론사에 비해서 포털이 문제가 되는 게 권한은 커지는데 이혜진 대주주죠 그분 같은 게 우리는 뭐 기사를 쓰지 않으니까 언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야당한테도 일정 정도 권한을 줘가지고 책임을 같이 느끼게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훈 의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권당으로서 청와대가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라는 헌법적 특성은 뭐냐 하면 행정부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가장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권당이라는 것이 어떤 위상이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이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여당과 야당이라는 표현이 좀 사라지고 다수당과 소수당 순수한 대통령제에서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